반갑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고 있는 박지양입니다. 여러분들의 첫 번째 시험이라서 엄청 떨렸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래도 잘 무사히 마무리를 했네요. 선생님 역시나 이제 해설 강의에 앞서 언제나 첫 번째 모의고사 시험을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해설 강의를 하다 보면 그 시험장에서 얼마나 떨렸을지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 안에서 문제들을 잘 살펴보면 많이 어렵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여러 가지 이유로 실수를 통해서 이렇게 틀린 걸 확인했을 때 얼마나 안타까워할까 이런 생각이 또 선생님도 들더라고요. 이 전체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에 있었던 생명과학원 문제는요. 기본적으로 평이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고득점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시험지인데요. 물론 앞으로 펼쳐지는 6월 평가원이나 9월 평가원 수능은 이보다 더 난이도가 높아지는 것 당연하겠죠. 차이점이 있다고 얘기한다면 전체적인 패턴은 동일하지만 비유전 문제에서 조금 더 지문의 조건이라든지 자료들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유전 문제도 좀 더 복잡해집니다. 지금 3월 학평에 있었던 문제를 보면 맨 뒤에 있었던 17번이나 19번 문제 17번이나 19번 문제에서 1등급이 나뉘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전을 얼마만큼 이번 겨울에 그리고 개념 완성을 통해서 잘 마무리했는지가 17번하고 19번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요. 선생님 역시나 17번하고 19번을 열심히 해설해 주면서 여러분들이 이 다음으로 어디 부분을 더 보완해야 될지 보완해야 되는 방향까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선생님이랑 우리 고등학교 3학년 해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문제에서 보면 몸의 형태가 주변의 입구와 비슷해진다라고 얘기해서 환경과 비슷해진다. 환경에 적응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생명현상의 특성 중에서도 적응과 진화 생각하면 되고요.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결국 에너지, 물질 대사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있는 바로 정답은 2번이에요. 자 2번의 문제를 보시면 2번의 문제에서는요. 그나마 정답률이 조금 떨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대조군이나 과학의 탐구라고 얘기한 이 부분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을 좀 잘 체크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스피린은 세포에서 통증을 유발하는 물질 X의 생성을 억제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선생님이 지금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가설을 얼마나 잘 세울 수 있느냐. 가설이퀄 잠정적인 결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가설이라고 얘기하는 건 조작변인과 조작변인과 종속변인의 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조작변인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 무엇뭇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자 그럼 이 안에 이 문제로 확인을 한번 해보면 결국은 아스피린 때문에 자 아스피린 때문에 물질 X의 생성이 억제되었다. 물질 X가 억제되었을 것이다. 물질 X의 생성 또는 물질 X의 억제라고 얘기해도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조작변인이 아스피린 그리고 종속변인이 물질 X가 되면서 조작변인을 추가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자 원래 있던 그대로 대조군에서 아스피린을 추가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실험군이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자 물질 X가 생성이 뚝 하고 떨어진 거 보니까 동그라미 니은에 누구 때문에? 아스피린 때문에 물질 X가 억제됐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동그라미 니은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돼? 실험군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 동그라미 기억을 대조군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된답니다. 자 그래서 뒤쪽에 대조군 실험이 수행되었다라고 얘기한다면 동그라미 기억의 실험이 수행된 것으로 봐서 맞는 말이고요. 니은에 아스피린 처리 여부는 무엇이다? 자 조작변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죠. 자 그리고 아스피린을 처리한 집단은 동그라미 니은 니은 집단이 실험군이었어요. 자 정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자 뒤쪽으로 넘겨서 3번의 문제를 같이 살펴보니까요. 아미노산이라고 얘기하는 단위체에서 여러가지 물질이 합쳐지는 합성하는 작용이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는 동그라미 기억을 화살표 방향 보시고 동화작용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요. 반대쪽에 동그라미 니은이 분해되고 있는 이화작용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지. 그래서 보기의 기억 맞는 말이고요. 니은 이화작용을 통해서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흡열반응 즉 여기는 동화를 흡열반응이라고 얘기하면 이화작용을 발열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동화된 이화된 모두에게 효소가 관여합니다. 정답은 5번이 정답이에요. 정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 전화작용을 통해서 combin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